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의 상용화를 앞두고 관련 산업기반을 선점하려는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울산도 예외는 아닌데요. 울산시는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인 국립도심항공교통진흥원을 유지해 울산을 드론택시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주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 항공교통인 UAM, 활주로가 필요 없는 수직 이착륙기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립니다. 이 UAM의 국내 1단계 실증 장소로는 전남 고흥이 선정돼 이착륙장인 버티포트와 경납고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이 국내 최초의 드론 실증 인프라를 활용해 전라남도 여수시와 공동으로 남해안 관광 드론택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부터는 도심 실증을 하게 되고, 도심 실증이 끝나게 되면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UAM의 관심을 갖는 지자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SK텔레콤과 컨서시엄을 꾸린 제주도는 제주공항과 성산일출봉, 중문단지 세 곳을 이착륙장으로 정하고, 2025년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인천, 광주, 대구, 충남, 경남 등 8개 지자체가 UAM 산업을 확보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상황. 여기에 울산시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인 국립도심항공교통진흥원을 울산에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울산시는 기존 자동차 산업, 수소망, 정밀화학, 2차전지 산업과 UAM 산업 간의 연계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이남에서는 유일한 30km 이상 장거리 도심 실증 가능 지역임을 내세워 도심항공교통진흥원을 울산에 끌어오겠다는 계획입니다. 2차전지 수소, 드론 산업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고, 또 국토부 애타 사업의 후속 실증 대상지로 울산이 지정된 바에 따라 강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건 UAM 상용화 시점은 2025년. 2040년 1,700조 원으로 불어날 UAM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울산시의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